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의 성공 철학을 잘 이용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준비 과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세 가지 적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들은 바로 우유부단함,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마음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육감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사악한 3인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가 있는 곳에는 다른 두 가지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읽어나가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하라. 우유부단함은 의심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 둘이 합쳐지면 두려움이 된다. 앞선 둘이 합쳐지는 과정은 느리게 진행될 때가 많다. 이 셋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그들이 싹 틔우고 자라나는 동안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지키는 방법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한 것이든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의지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마음 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난다. 기억하라.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약점에 맞는 온갖 제안들에 취약하다.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여섯 가지 두려움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습관을 키워라. 약장 속에 있는 모든 약병을 내다버리고 감기, 근육통, 통증, 그리고 상상 속의 질병들을 핑계로 삶는 버릇을 버려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힘써라.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문제는 걱정하면 반드시 생기곤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인간의 가장 흔한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마음을 쉽게 열곤 한다는 점이다. 이 약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자신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은 설령 안다고 해도 이를 떨쳐버리거나 고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의 일상에 자리 잡아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다음의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들을 읽고 스스로의 답을 소리내어 말하고 직접 들어보라.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분석 테스트 질문들 종종 몸이 안 좋아 라고 불평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가 일하면서 자주 실수하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대화할 때 빈정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는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꺼리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자주 소화불량에 걸리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삶이 의미 없고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자주 자기 연민에 빠지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는가 성공을 생각하는 것과 실패를 생각하는 중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실수에서 가치 있는 교훈을 얻고 있는가 친지나 친척들의 영향으로 걱정에 빠지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때로는 신이 나다가도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감정의 기복을 겪는가 당신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거나 맥빠지게 하는 영향들을 참고 견디는 편인가 외모를 가꾸는 데 무심한 편인가 그렇다면 언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가 스스로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결정하도록 허용하는가 스스로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일을 소홀히 해서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가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을 소홀히 해서 걱정하게 되는가 굳이 그렇게 걱정할 상태까지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술, 마약, 담배 등에 의존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의지를 발휘해서 이기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자기 암시를 사용하는가 물질적 소유와 스스로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가 스스로의 판단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인가 오늘의 경험들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이나 정신적인 가르침을 얻었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똑바로 직시하는 편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편인가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서 교훈을 얻으려 하는가 아니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는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세 가지를 댈 수 있는가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구하면 걱정거리를 털어놓는 편인가 평소 당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편인가 타인의 습관 중 가장 짜증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의견을 생각해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편인가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현재의 직업을 통해 신념과 희망을 품게 되는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종교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타인의 걱정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믿는가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알아내게 되었는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당신이 느끼는 불행감 간에 관련이 있다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최악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친한 친구들이 자신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가 아니면 미숙한가 하루 24시간 중 다음의 일들에 각각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1. 직업 2. 수면 3. 휴식과 놀이 4. 유용한 지식 습득 5. 시간 낭비 5. 아는 사람 중에서 나를 가장 격려해주는 사람은 5. 나에게 가장 경고를 하는 사람은 6. 나를 가장 맥빠지게 하는 사람은 6. 여타의 방법으로 나를 가장 도와주려는 사람은 7.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7. 타인에게서 예기치 않은 조언을 들었을 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편인가 8. 아니면 숨은 동기를 알아내려 하는가 9. 가장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10. 그것을 이루고 싶은가 10. 다른 모든 열망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이룰 의지가 있는가 11. 이를 이루기 위해 하루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가 11. 마음이 쉽게 바뀌는 편인가 12.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 시작한 일을 대개 끝까지 해내는 편인가 13. 다른 사람들의 사업이나 직위, 학력, 부의 수준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인가 14.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과 생각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인가 15.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편인가 15.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라고 여기는가 16.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당신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가 17. 이 질문들을 읽고 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17. 질문 목록 전체를 분석하고 답하는데 최소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 17.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면 스스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 질문들을 자세히 연구해보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 복귀해보라 18.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지식을 얻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19.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호한 질문이 있다면 당신을 잘 알고 19. 딱히 당신에게 아첨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19. 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라 20. 이 경험은 놀라운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20. 우리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생각뿐이다 21.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이다 22. 이는 인간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다 22. 이 신성한 특권을 통해서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 23.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다 24. 소유한 것에 대해 경솔하게 관리하는 습성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도록 하라 25. 마음은 영적인 자산이다 26. 신성한 왕족을 대하듯 섬세하게 보호하고 사용하도록 하라 27.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28. 불행하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암시를 통해 28.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29. 이들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법적으로 부장된 물질적 불을 이룰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29. 강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마땅함에도 말이다 29. 헨리포드가 처음 만든 조잡한 자동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거리로 나갔을 때 30. 의심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다 30. 어떤 이들은 그런 물건은 실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31. 또 다른 이들은 그런 기계를 돈 주고 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 31. 하지만 포드는 나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를 질주할 겁니다 32.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실현이 되었다 33. 스스로의 판단을 믿기로 한 그는 그 후 5대 동안 쓰고도 남을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다 34. 큰 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34. 헨리포드와 그가 고용한 수십만 명의 직원들 사이의 차이점은 단 하나뿐이다 35. 즉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35. 헨리포드에 관해 이 책에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는 그가 의지를 스스로 다스려서 성공을 이룬 놀라운 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36. 그가 이룬 업적은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 라는 흔한 변명을 뿌리채 꺾어버린다 36. 포드 또한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37. 하지만 그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37.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가장 흔한 변명들 38.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38.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한 물샐 틈 없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39. 그 중에는 영리한 변명도 있고 몇몇은 정당한 변명이기도 하다 39. 하지만 변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 40. 세상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성공했느냐 하는 점이다 41. 한 성격 분석학자가 가장 흔한 변명의 목록을 작성했다 41. 이 목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스스로를 자세히 분석해서 이 변명 중 몇 개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41.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 원칙들에는 이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42. 부양할 식구만 없었더라면 42. 누군가 충분히 밀어주기만 한다면 43. 돈만 좀 있었다면 44.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45. 직장만 있다면 45. 건강하기만 하다면 45. 시간만 좀 있다면 45. 상황만 좋았더라면 46.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기만 했더라면 46.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47. 사람들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47. 기회만 있었다면 47. 지금 기회만 생긴다면 48. 사람들이 내게 트집만 잡지 않았더라면 48. 방해하는 것들만 없다면 49. 조금만 더 젊었다면 49.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었더라면 49.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49.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더라면 50. 내게도 남들처럼 재능이 있었다면 50. 내 의견을 주장했더라면 51. 과거의 기회를 잡았더라면 51.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52. 집안일과 육아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52. 돈을 좀 모을 수 있다면 52. 직장 상사가 내 능력을 알아준다면 53. 누군가 좀 도와주기만 했다면 53. 가족들이 나를 좀 이해해준다면 54. 대도시에 살았더라면 54. 그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55. 시간만 좀 있다면 55. 저 사람 같은 성격이었다면 56.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다면 56. 세상에 내 재능을 알아준다면 57. 운이 좀 따라준다면 57. 빚만 없었더라면 57.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58. 방법만 알았더라면 58. 사람들이 모두 내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58.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지만 않았더라면 58.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59. 사람들이 그토록 바보 같지 않았더라면 59. 운이 나를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59. 팔자가 사납게 타고나지 않았더라면 59.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60.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60. 돈을 잃지 않았더라면 61. 다른 동네에 살았더라면 61. 과거가 없었더라면 62. 내 사업을 했더라면 62.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만 했더라면 63. 그리고 가장 큰 후회는 다음의 내용이다 63.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었더라면 64. 내 문제를 발견하고 고쳤을 것이다 64. 그랬더라면 64.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65. 내 실수를 통해 배웠을 테고 65.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65. 혹은 내 약점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드리고 66. 약점을 숨길 변명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덜 썼더라면 65.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을 것이다 65.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버릇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66. 이 버릇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66. 성공에는 치명적이다 66. 사람들은 어째서 사소한 변명에 매달리는 걸까 67. 그 이유는 분명하다 67.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다 67. 변명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67. 자신의 창작물을 옹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68. 변명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뿌리 깊은 습관이다 69. 습관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때 69.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69. 플라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다 69.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승리는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다 69. 자아에 굴복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끄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70. 같은 생각을 품은 다른 철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70. 내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추악함은 대부분 나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71.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71.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릴 변명만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72. 그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약점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변명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72. 이 책을 마무리 지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72. 삶은 체스판과 같고 당신의 상대는 시간이다 73. 움직이기 전에 망설이거나 즉각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은 시간에 의해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74. 당신이 상대하는 우유부단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75. 당신에게는 이제 삶의 풍요로운 부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75. 이 마스터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76. 이것은 마음속의 불을 향한 불타는 열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76.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은 없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76. 그리고 그 대가는 실패이다 77. 마스터키를 사용하면 따르는 보상은 어마어마하다 77. 그것은 자아를 극복하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다 77. 이 보상은 수고할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78. 한번 시작해보고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보겠는가 78. 우리가 인연이 있다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대한 에머스는 말했다 79. 이 책을 끝맺으며 그의 생각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79. 우리가 인연이 있었기에 이 책의 한 장 한 장을 통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79. 나폴레온 이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60. 여섯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70. 두려움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80. 빈곤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80. 이들이 섞여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두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80. 이 여섯 가지 모두를 겪고 있지 않다면 운이 좋은 것이라고요 80.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80. 이는 스스로 통제하고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81. 인간은 생각으로 품지 않은 것은 만들어낼 수 없고 81.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떠오른 생각이건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생각이건 상관없이 81.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물리적인 실체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81.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다가 우연히 포착한 생각들도 스스로 의도하고 계획한 생각들만큼이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사회적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81.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불을 향해 가는 1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81. 첫 번째 원칙, 모든 성공의 시작점, 열망 82. 두 번째 원칙, 열망의 성취에 대한 심상과 믿음, 신념 83. 세 번째 원칙,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 자기암시 84. 네 번째 원칙,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관찰, 전문 지식 85. 다섯 번째 원칙,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 86. 열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체계적인 계획 87. 일곱 번째 원칙, 미루는 습관을 다스리기, 결단력 88. 여덟 번째 원칙, 신념을 만들어내는 꾸준한 노력, 끈기 89. 아홉 번째 원칙, 원동력이 되는 조력집단의 힘 89. 열 번째 원칙, 성에너지 전환의 신비 89. 열 번째 원칙, 연결고리, 잠재의식 89. 열 두 번째 원칙, 생각의 송수신국, 뇌 89. 열 세 번째 원칙, 지혜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90. 오늘 소개해드린 자기 분석 테스트 질문들과 90.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가장 흔한 변명들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90.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90.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을 돌아온 세외 계획을 세울 때 넣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성공 철학을 잘 이용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 중에 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 바로 우유부단함, 의심,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인생에 있어서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대범하게 마음 먹고 모든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는 방법은 죽음을 불가피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은 걱정하지 않고 가진 만큼의 부에 만족하기로 하는 것이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짓밟는 방법은 타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노년을 약점이 아닌 젊을 때 알지 못했던 지혜와 자제력, 이해력을 가지게 되는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증상들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평온해져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